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 후에 너무 멋있어 매콤한 닭다리 초콜릿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에 마요네즈 탕후루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마지막은 치즈소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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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고춧가루 뼈가 다 먹은것 같아요 매콤한 맛 저는 이 뼈가 다 먹으려고 해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